월드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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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신랑은 신부가 남남북녀로 만나 혼이라도 만나고 넋시라도 만나 한을 풀고 원을 풀어서 너는 남북통일이 될 듯 하더니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한마음 한뜻이 안 돼서 이렇게 추춤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대주가 올 정강에 나를 골라 주여가 시를 잡아 남의 생기는 여회복도 이중천이 나를 골라 이 정성을 대우하니 뿌옇고 반 것이다 아휴 피가 와 오셔서 온 몇 분이나 오실까 했더니 이렇게 만장같이 다 오셨으니 복을 받으신 분들이구려 오냐 너 우청룡 자백호 좌청룡 오백호라 청룡 백호는 날인 줄기 우청룡은 인양산이고 좌청룡은 낙산재라 남산은 천년산이고 흘리 좋아서 한강수는 만년수 아니시냐 네 오냐 북각은 화산이라 남산신령은 여산신령이야 여신냐 여산신령이시다 네 오냐 이 정성을 잘도 했지 입춘 맞이 정성해 내년 기해년 열두 달이 굳게 나고 그저 청와대에 아무 일 없고 이런 이었고 저런 이 탈이였고 우리 진시대주야 에반이 쓰셨구나 신만이 되었구나 넌 각인각성해 돈은 저기다 누셔 뭐냐 각인은 각성해 여래는 열 명해 시주 쓰고 월나포구 그저 관청에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문화재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유산원에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돈을 가둬다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시정성을 대우하니 굿 한번 하려면 500만원은 드는데 500만원씩 다 벌어가는지 아셔 그럼요 오늘 다 여러분들 굿이지 다른 사람 굿이 아니야 굿을 본 사람은 덕을 보는 거야 굿을 안 본 사람은 덕을 못 본다 네 또 와주세요 네 검은 땅의 흰 백성아 어느 백성은 더 하고 들어오겠냐 금쪽같은 내 백성들 백성이 첫째지 아무것도 첫째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 건강하고 내 운용을 시산부기 굳게 나고 뭐냐 하삼석이 편안하고 동삼석이 무구해서 그저 장수장수 수명장수 허게 도와주고 그러시지요 훈연길사 대길사에 상하님 중하니 면사포 죽돌인 우기영사 큰머리단장에 어여머리 감아머리 둥머리 너 오냐 미리 이렇게 여탐을 하니까 내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니들 여탐 안해도 돼 오늘 보고 여기 본 사람만 오냐 이 정성 받으시고 여탐 떡 입혀주고 상덕 물어주고 해주시자 예 동해바다 요왕님 남해바다 요왕 서해바다 요왕은 북해바다 요왕님 너 밀물에 오르시고 썰물에 내리시다 중국을 갈라 그래도 용신을 거쳐야 되고 미국을 갈라 그래도 용왕은 거쳐야 되니까 옳습니다 그저 큰 배에 작은 배에 원해 밀물에 오르시고 썰물에 내리셔서 숭어도 천마리 잉어도 천마리 수많은 송살이 때 많은 군쟁이 그저 잘 살든 못 살든 다 네 백성이다 검은 땅의 희나 백성들아 모아주세요 잘 살려도 와주세요 여기는 만신말명들이 많아 오냐 죄팡울 소리가 나 네 맘을 먹고 떡수를 모았습니다 외국 만신도 오고 타국 만신도 오고 할로 만신도 오고 네 옳습니다 어느 채우셨구려 이 정성을 받으시고 오냐 아까는 회장이 구슬한다니까 할로우도 돈을 주려고 그러더니 아니 그래도 썩어도 준치고 물어도 생선인데 오냐 이상순이가 그래도 국가무용문화재 백사호에 하나가고 어떤가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여기 악사들도 전부 하나밖에 없는 악사들이야 네 옳습니다 오냐 여기 음악을 안 불어주면 공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네 옳습니다 공기가 있으려면 여기 문화재들이 다 풀어줘야 어느 신이 들어오시지 상덕문화 도와주시자 시작 남 도당은 여 도당 남 사는 지접이라 여기는 한옥마을 필동지접 아니시냐 도당사시네 부군님. 구역구방곳이다. 외살륭 내살륭에 남군웅 할아버지 여군웅 할머니 한수군웅에 도군웅이라. 거리에 홍역없이 해줄게 내년에. 오늘 구토구 가는 거야. 그저 돈은 백만원씩만 써. 내가 봐주는 거야 지금. 할로만 시니? 나한테다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외국에선 큰 돈이야 이거 만원이면. 어휴 세상에. 외국 가고 가서는 큰 돈이야 엄마증이 나고. 다른 할로는 안줘. 왕초 할로는 또 좀 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너희가 부자 나라가 되지. 남을 줘야지. 부자 나라가 돼야지. 오늘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부자 되고 장자 되고. 오냐. 남군웅 할아버지 여군웅 할머니. 행수군웅 도군웅에. 어느 오냐. 도와주세요. 어느 산신군웅에 토신군웅 아니시냐. 감찰군웅에 제찰군웅 아니시리. 차가지고 댕겨도 거리 홍역 없이 해주고. 그저 우리 진씨야 돼 해줘야. 높이 되고 구이 되고. 여기 저 총감독 컷이더니. 아까는 그냥 이성재가 나와서 구슬하니까 나와서 돈도 주고 그러더니. 어디로 그냥 없어졌어. 도와주세요. 네. 그래도 좋다. 저라도 좋고. 아휴 여기서 이렇게 구슬 받으시니. 이제 청하다가 편안하게 해주셔야지. 그럼요. 여기서 구슬 받으시니. 너무나 좋고. 너희 그냥 빨리빨리 하고. 얼렁얼렁 가라 소리 하지 말고. 그럼요. 많이 넣으세요. 상덕으로 도와주시자. 여기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자. 여기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자. 자청용은 우배코에. 너 남도당은 여도당. 산신도당. 부근도당. 안개도당. 숲풀도당. 뭐냐. 오늘 몇몇촌촌이. 가구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손님들. 신정되갑니다. 그저 거리에 홍해가 없고. 아휴 이런 소리 해주는데. 사실비도 하나도 안 나. 아휴 박수만 치고. 네. 도와주세요. 아니 박수는 그냥 기분이지. 그럼 얼마씩이라도 최나야죠. 최부자들인데. 뭐냐. 병주천, 호주천, 나라천, 상마천. 너 사실비 많이 놓고 그래 산신이 문을 열어주고. 용신이 문을 열고. 군웅에서 문을 열고. 귀설 없고 관제귀설. 거리 홍해 삼자가 들어도. 내리 입춘되기 소문만복내로 도와주지. 아휴 상덕으로 도와주고. 구입 없소사. 어느 외살룡, 내살룡, 감찰구농, 제찰구농. 백살처룸에 소속하오. 상덕으로 도와주고. 우리 진씨야 도대체야. 애 많이 쓰고 신 많이 들여다. 진씨야죠 진씨. 이리 오셔. 용잔은 복자니라. 잣마다 복을 주고 잣마다 복을 주고. 재수 있게 도와주고. 상덕으로 도와주지마. 내 화진 꽃을 따기 본누 장소며 빌라 빌라를 와서 무모자 손이 수면 가고 천 년을 사는 영원히 빌리고 만 년을 사 내다 보니 어서 가 도당하고 산신하고 부근하고 아니시냐 담가진 치마야 깃가진 조고리에 노기영상을 쓰고 오셨으니 하가는 쪽도리 노기영상 면사포 쪽도리에 신랑 신부가 초래청에 들지라도 외추당 물려주고 내 추당 제쳐주고 손님 추당 제쳐주고 국수 돌림 떡 돌림 잔돌림 할지라도 인물잔치 호가잔치 석 달이 편안하고 삼 년이 굳게 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없지 여탈구슬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거기 그저 핸드폰에라도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써먹어 한마디로 네 도와주세요 세사람이 들어와서 석 달이 편안하고 이대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하실게 핸드폰으로 찍어 그래갖고 삼 년을 굳게 나가 도와주고 이제다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아? 인강 문화재에 굿 굿 이스 굿 여보 여기다가 연지분값 도하분값 네 명경값 채경값 하간 쪽도리 노기영상 이식장에 들지라도 신랑 신부가 백년 가약을 할지라도 이러니 말이없고 저러니 달이없고 줄까 말까 하지 말고 빨락빨락 갖다 주라 그래 옆에 사람도 데리고 나와 혼자만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아유 애썼다 애 많이 애썼 열 돈값 생겨주지 굿에다가 쓴 돈은 금방 생겨 불탄 자리하고 구톤 자리하고는 금방 맺고 거자가 어딨어 씨앗을 종자를 뿌려야지 거두지 오늘 아주 그냥 때는 이때야 그럼 이때 하고 어느 때냐 도와주세요 세상에 당신 내년에 기회년에 문서 하나 잡겠소 너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맘먹은 일 여유롭게 해 주마 조금 답답해 그래도 이제 이 서울만 넘어가면 괜찮아 도와주세요 우리 대주 몸조심해 먼 길 가지마라 어디서 쬐깐한 예고자가 왔소 어 아유 사주가 시고 판란이 시다 너는 그래 인간의 덕이 없고 신의 덕이 많어 그저 점도 보고 굿도 보고 시마 안 입어요 점도 치고 굿도 보는 거야 시마 안 입어요 예순일나게 해 주고 소녀 영원하게 도와주고 극산하게 도와주고 내가 저쪽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제쳐주세요 다 제쳐주세요 그때만 자꾸만 돈을 주니까 부르질 말자고 자기네끼리 그래 도와주세요 모진바란 수구문으로 본다고 내가 연지분과 민경화경채경과 받았으니 이로리 명랑하고 닦은 방울같이 도와주리다 그저요 이러고 도와주고 열동갑 생겨 백동갑을 생겨주고 만동갑을 생겨주고 어냐 난 자꾸 저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네 그래도 벼슬을 했으니 돈 줍네 그럼 누가 내 그럼 누가 내 누구누가 어르 하나라도 더 달린 놈이네 이제 도와주세요 어냐 어디다가 돈은 감춰놓고 왔어 어르 남치마에 분홍조고리야 너도 나 좀 줘야 한다 여기여기 여기 주시네요 내가 재수있게 해 주고 이건 뭐야 외다리 절석인가 양다리는 불어도 붙여줘야 어떡해 저는 세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더 있어? 돈 더 있어? 아니 하나 더 외다리 할거냐고 외다리 하나 외다리 뭐야 외다리가 아유 기가 막혀 내가 아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힌 좋은 한옥집이 다 웃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니가 이 수작까지 됐는데 니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고 네 고맙습니다 어냐 상덕 물어 도와주시자 나의 대신 도랑말명 산신말명 두근말명 목에 매석하던 영사 어른밤 봄에 몰려가던 영산들 다 말명들 어느 석가 천리가구 두당 재장 산신재장 두근 재장 예수 열어 도와주고 상덕 물어 도와주사 초라 예수 열어 도와주고 이거 끈을 가져와야지 답답아 이거 맹초야 이거 봐요 당신네들 나올 적에 당신네들 대감들이 다 따라왔어 전환대감 터대감 나 오늘 줘야해 그래도 인테리어들만 오고 멋쟁이들만 오고 부자들만 왔구나 헤헤 요소나 요소나 관제수, 비서수, 전라호수 다 대처 도와주고 진시대주야 그저 후회가 없고 더위에 없고 억울한 놈이 없고 나 콘텐츠가 없고 그것은 나 으허허허 진시대주 어디갔니? 으허허허 대감이 기다리고 바랬는데 오늘 여기 우리 대주 대강까지 전수소 전수소 대강까지 다 따라왔어 그니까 여기다가 묵묵히 열두갯줘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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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이야! 오, 진아! 카드까지 내? 그래, 안 받아. 몰라서 안 받아. 다! 오병신장, 도당신장, 산르신장, 부군신장 산신신장님 우리 진시대주 나와서 뽑고 그 다음에 뽑은 사람 누구요? 도와주세요. 나오라 그래. 오늘 총감독님 나와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것만 드릴게요. 시집 갈지 안 갈지. 황달음. 내가 어느 여탐정서 시집을 갈까 말까 갈라고 맘먹었었어. 그런데 실증이나 너는 대신 몸 주다. 오냐 만신말명대한성 그걸 가지고 와서 어디가 번쩍거리니 너는 오냐 도당신장, 산르신장, 부군신장 산신신장 그럼 그렇지. 도와주세요. 흠한숨 막아주고 악한숨 물려주마 아까 여기 총감독님은 안 나와? 내가 여기 산신이 내려다보고 용신이 쳐다보고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바른 손으로 뽑아야지 밥먹는 손 고냐 어떤신장이네 심장 어떤신장에 산르신장 인풍구 심장 두부네 심장 어떡하나 주는지 모르는 것 같다 관제수 비설수 제쳐주고 부계제수와 더 드려주고 남의 제수는 부계제수 사악한 부분 살아 걸린 제수 안 드려주고 생겨주자 병주차 타 너희 제수 있겄다 아유 감사합니다 타 병주차로 우주천 생겨줄게 마라천상마천 생겨주자 동하자수는 서예자수라 부계해 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마라 개제수 사방처 아니 어쩌면 포란 닥치는 안봐도 빨간 닥치만 닥치 부화주고 생 어디 점 보러 가도 빨간 닥치내야지 점을 본다 너 옛날에는 할머니가 뿌영우 대우하던 집인데 니가 싹카물이고 싹카물이 많아 알으십니다 애까물이 많아도 거둬주고 뿌영물 주택 가격은 수의학수사 뿌영물 주택 아유 군점 써라 그렇게 안 쓸라고 그냥 나오니 이리와 다 운자천 운자천 생겨주 마시지요 황하천상마천 생겨주지 군산에 가서 눈을 뜨고 군산에 너는 게 유부가 많아 군산에 가서 눈을 뜨고서 먹구 낭거라 쓰구 낭거라 부자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고 일부가 되고 그러십니다 원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렇다 내가 우방신장은 도당신장 살룡신장님이 황당으로 도와주시자 사망이야 사망이야 사망 아유 나는 뱀띠는 싫어 나는 어떤 만신이든지 뱀띠는 나는 싫어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아니요 혼자서 팔을 쳐고 나는 이거 뭐 뭐야 앞에서 다 박수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신지 그래도 또 그런데로 멋있거든 다음은 또 원양거리입니다 조상우 뭐지 제가 집에 조상을 모셔오는 본양거리고요 지금까지 하신 곳은 도당거리 여기 큰 산신과 물신 아니 방울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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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이게 떼어낌 한 눈만 책을 치고 두 눈만 석수를 쳐 남단북녀들 조상 가망 아니시냐 성균 가망의 본중 가망 아니시냐 영성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표평하고 남북공일이 되고 이리 성그러게 누워서 받들어 누워줍선이다 성가 망해 하려고 이자 망해 하려고 성가 망해 하려고 다 상덕이 펴 누워줍선이다 가지는 각성에 열애는 열성에 남단북녀가 의정 성을 이렇게 받으시고 훈인용 탐성 성을 태상의 집한테 얻어 주소서 그거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음 에어 음 함 음 음 음 음 어 음 대한민국 아니시랴 어냐 초가망이가 맑게받다 오신가마 설게받다 오신가마 탈는 말 체를 치고 굳는 말에 석스를 붙여 조선마평은 우래등성 아니시랴 어누 이정성이 남단 북녀가 어냐 못쓴 리우탐정성이라니까 어누 혼인기사 대길사도 문 열어주고 어누 또 아까 말 맞다나 시집 못가고 장가 못간 사람들 모두 남단 북녀들이 만나도 인연짓게 도와주고 시운짓게 도와주고 수원대로 발복헌도 도와주고 대한민국이 국태민안하고 어냐 시화연풍하고 흐뭇일 없고 남북 동일이 돼서 만만세를 부르게 도와줄게 우리 모두 제자들 잘 부르게 도와줄게 더 잘 부르게 도와줄게 어냐 이래서 서울세남이 이름이 나고 어냐 또 이성재님 회장님이 또 이름 나고 어냐 크게 되게 도와주마 높이 되게 도와서 어냐 모두 잘 되게 도와줄게 그냥 내가 할 때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만 하라 그러고 뭔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어냐 그냥 모두 각자 각기 열어줄 어냐 대신 말병들 여기 대신들 다 왔잖아 어냐 다 잘 되게 도와줘서 남북 통일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만만세가 되고 어냐 각자 각기 수원대로 잘되고 이정성 받으시고 남남북녀들이 어냐 이렇게 유탐정성 받으시고 어냐 흐뭇일 없고 악한 일 없이 다 해서 너 모두 각자 각기들 맘 먹은대로 뜻대로 기구에 먹은대로 온 풀어 도와줄게 한 풀어 누워서 상덕이 펴 누워주마 어냐 소 번양 소천왕 아니시랴 육번양 육천왕 아니시냐 성주 신번양의 시준양산 아니시랴 대한민국의 당군성조서부터 어냐 뼈도 밀어주었구나 살도 밀어주었구나 어냐 남북 통일되고 어냐 이북도 남단북녀가 다 대한민국 다 같은 데니까 어냐 맘백성이 만만세 불러서 좋은 일만 생겨서 도와줄게 어냐 시와 연풍하게 도와주마 말대로 뜻대로 공수대로 덕담대로 도와서 오는 길 가는 길 험한 일 없이 다 잘 불려서 도와주마 어수야 어수 어냐 부리말명 시네말명 어냐 조상말명 아니시랴 대한민국의 모두들 조상말명 아니시랴 대신말명들 아니시랴 전추말명에 후추말명 어냐 외동초목에 가신 말명 또 6.25시 전쟁에 여러 그저 국태민아 어냐 뭐 또 육회공군들 다 전쟁에 하고 어냐 이러든 어냐 지하에 묻히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냐 허공중천에 떠더니고 어냐 방공중에 떠다니는 말명들이 이렇게 하유해서 결혼 못하고 가신 말명 어냐 잘하게 누워줄게 어냐 잘하게 누워서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국태민아 너고 우리 기자들 잘 불리고 어냐 허어 전부 부자가 돼야 돼 우리 기자들이 기자들이 잘 돼야 된다 정말이야 우리 기자들이 잘 돼야 된다 잘 되게 누워주고 어냐 홍인이 길사 대길사 없어도 문 열어주고 혼인이라도 문 열어주고 어냐 묻다 하고 간 거 내가 이렇게 누워서 수원대로 열어줄게 아이고 아들들 장가 다 그렇게 누워주마 외국 가서 이름 내가지고 오게 누워줄게 어냐 역성들어 누워줄게 어냐 잘 되게 누워주마 어수야 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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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야 모두 재수 많이 받아 가져가라 어냐 주zek 너 수원대로 잘 불리고 영감하고 이름나고 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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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아라구요. 여기 뭐 책임자라며요. 어루어 여보 대신 할매 안주면은 너희 대신 할매 안주면은 내가 지리다. 어루어 아니 이 대신 놈들아. 어루어 너희 잘 불려. 너 어디 땅 이제 왔어. 어루어 대신 할매. 어휴. 어 주야. 어 차. 내가 다들 잘 불리게도 하지마. 어 다 무. 어 주야 무. 내가 육신 많고 나라 대신. 어허허허허. 다 잘 불려라. 어허허허. 아니야. 상계동 대신에 안줘서 계시매. 어 타. 어휴. 어허허허허허허. 이렇게 많이 씻 줘서. 어허허허허. 어 주야. 왔다가서 잘 불리게 도와줄게. 욕신 많고 탐심 많은데. 왜 자꾸만 내. 어 주야. 어 주야. 어 타. 내가 재수 많이 주마, 다리 빨리나 깨서 다리 안 아파야 돼. 좋다. 그냥 다 가져버려, 다 가져버려. 내가 이렇게 부러왔어. 내가 이북 대신도 오고, 남남불려라. 우리 대신 할머니가 잘 불려야 해. 빨리 빨리 안 올 거야. 난 들어올 게 많아. 줘봐요. 아까만 주지 말고. 내가 내 대신 할머니가 잘 해. 내 대신 할머니가 잘 해. 화장실 가요. 세상에 아까는 다 주고 대신 할머니를 이렇게 우습게 하러. 도와주세요. 그냥 고유자 대신, 전보주의자 대신. 김씨 저기 뭐야. 대신 할머니 얼마나 좋냐. 도와주세요. 네. 고유자 대신 할머니가 잘 불리게 도와주고. 네 그럼요. 만 백성이 태평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홍해 걷고 사고 없이 도와주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받으시고 도와주마. 내가 이렇게 받으시고 도와주마.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냐. 아아악! 우! 어떻게 누워진 줄 모르겠다. 아가씨지요. 일상에 좋은 거는 떡떡뿌이다. 떡사 주신 거는 밀. 넌 왜 안 쓰지. 아가씨지요. Stefani Nang태 초등학교를 하심이. 시추리 후로 치는 gehen. 이제 주신 분들은 강아지 Aqui 예. 어차피 임적인터리를 그리 sandwiches. 다행히 하고 esquema Candérence 시 они 가시나요. toch. 잘 불려줄게. 두 아줌마 재수 열어줘. 어떻게 두여신 줄 모르게 오탕! 주주 다 가져오. 지태준의 가족 산풍 유무하는 내가 받으시니 어떻게 두여신 줄 모르겠다. 저 아줌마 잘들 살아라. 이 구두 잘 살아. 비씨에도 내 대신 할머니 어르신. 어떻게 두여신 줄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만만 세대고 반부 동일이 다 잘돼서 말한 백성 둘 달들 살아라. 비씨에도 내 대신. 어떻게 두신 줄 모르겠다. 산지도 젖어 굴륜 산이요 주지도 정은 안 하시다 만신해도 저 동물산인데 잘들 살아라 우리 무당들 더 잘 살아야 된다 자손마다 창성을 하고 후기공 너희도 낯가리니 어떻게 주신 줄 모르겠다 좀 풀어줄게 단풀들 풀어라 대미나 치와 연풍 다 풀어라 남북도 이거봐요 내가 하루종일 먹었지 내가 김씨 대신 할머니도 그렇고 잘들하고 잘들 살고 국태민안하고 치와 연풍하고 우리 기자들 갈세받지 말고 잘 살고 오냐 서울세남이 이름나고 어루 명예 나고 갑자같이 신혜 박사들이 되고 자손도 창성하고 만대도 유전하고 백제촌선에서 방길라길 댕겨도 흠언이롭고 너 태풍이 불어도 사고 없이 도와서 산절로 수절로 댕겨도 모두 잘 불려 두아주마 그 대신에 내가 왕재들은 말명으로 다 해서 오냐 혼인길사 대길사 다 열어서 다 해줬으니까 좋은 일로 해서 두아주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